5 1 함께 해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이제는 뭐 텔러 의자 방송인자 메인 mc 로 하셨습니다 1 2 3 됐습니다 위안도 중앙 가운데에 가보시면 1 2 3 좋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서 함께 할까요 1 2 3 4 나는 이제 아나운서에서 불이 방송인으로 나왔다 함께 하겠다는 자신 있는 포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포즈 진짜 엄청 많이 나갈 거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네 멋있고 히어로답게 하나 둘 셋 허리는 안 흔드십니다 네 통신 왼쪽 왼쪽 기자님 왼쪽 보시고 똑같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홉 네 좋아요 안 할 거 없겠네요 네 지금 한번 오른쪽 오른쪽 자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아 이제 장성규씨가 TVN의 메인 mc 첫 프로그램으로 슈퍼히어로 합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잠시 내려주시면 잠시 뒤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또 헤매기도 했는데 제가 좀 웃기고 싶어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뭐 웃긴 모습을 보여드렸다 생각이 들어서 좀 진행에 좀 초점을 더 보자 어 장성규 진행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철저한 진행 중심 저도 모르게 이제 또 웃기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김구라씨께서 혼내주십니다 네네 진행만 하라고 진행만 하라고 진행만 하라고 웃기지 말라고 방해 약 올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만큼 또 장성규씨가 또 자기 멋대로 하세요 맞아요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약간 빌런 편이에요 장성규씨는 빌런 편입니다 아 빌런 편이다 네 저도 워낙 놀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마음이 갈 때가 있는데 그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악 예능하면 히든싱어 전현무 북명가왕 김성주 맞습니다 슈퍼히어로 장성규 이렇게 음악 예능하면 생각나는 MC가 되는 게 또 제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진행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